자막제공자 2021년 7월 3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후.. 존나기 힘낸다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계십니까? 계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atility 뭔소리야.. 누구세요? 누구 계십니까? 뭔소리야? 방금 옷을 드는데..? 자막에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잘못 들었나..?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보여? 뭐 보이나 봐봐. 내가 지금 잘 안보여. 뭐 있어? 나 진짜 미쳐버렸네. 나 진짜 미쳐버렸네. 나 진짜 미쳐버렸네. 너 진짜 미쳐버렸네. 난 그냥 미쳐버렸네. 나 진짜 미쳐버렸네. 어디에 계세요? 내가 너무 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내가 긴장을 좀 너무 많이 하고.. 왕자님! 왕자님! 여러분들 그렇게 엄청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현재 파악한 거로는 엄청나게 형체를 드러낼 정도의 기운은 아니고 일단 현재까지는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간을 보는 것 같아 뭐예요? 나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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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들어왔나..? 나와봐요 누구 지나갈 것 같은데..? 뭐라고 한다..? 나와봐요 온다! 소리! 소리.. 나와봐요 누구야..? 나와봐요 어디에 계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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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서 방금 뭐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뭐야..? 아니지..? 누구 있어요? 혹시? 혹시 누구..? 혹시 누구..? 잠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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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다.. 무슨 말씀이든 괜찮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 와..잠깐만..! 죽여..? 죽여..? 아니요! 아니 이러면.. 죽.. 아니 아니요 아니.. 죽.. 죽여.. 이러면 안 되시지! 아.. 나 죽이랬을까.. 정말 아프네.. 아.. 야 뭐 울렸다.. 자 뭐 울렸다.. 야 뭐 울렸다! 방금 뭐 울렸다! 방금 뭐 울렸다.. 이기야.. 저다다다다다다.. 뭐야? 아아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